안녕하세요. 축구 크리에이터 듀케이입니다. 제가 이번에 스냅드래곤 저지 이벤트 언박싱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는데요. 이번 시즌 새로운 유니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머플러까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. 이것도 제가 안 입을 수 없죠. 이번 시즌 새롭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 메인 스폰서가 된 스냅드래곤과 함께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스냅드래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맨유와 스냅드래곤 관련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맨유를 응원하는 남자 게임캐스터 담근 기훈준입니다. 짠! 정말 이번 시즌 너무 유니폼이 예쁜데요. 스냅드래곤 로고가 박혀있습니다. 스냅드래곤 또 맨유와 함께 단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스냅드래곤 이 채널 팔로우하셔서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수빈입니다.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냅드래곤과 함께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에게 기프트 박스를 선물해주셨는데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냅드래곤이 적혀있는 유니폼 입고 꼭 올드트랩 보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룩지치 채널에서 코미디하고 있는 맨디모이 송윤섭입니다. 진짜 감기가 너무 무량하고 스냅드래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시즌 맨유 홈 유니폼과 머플러와 함께 들어있습니다. 저도 유니폼과 머플러 입고 이번 시즌 맨유 열심히 응원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홈 유니폼과 머플러 입고